마테오 복음서 4장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송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갈릴레아 전도를 시작하시다. 예수님께서는 유안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주블룬과 납탈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카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즈블룬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유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어부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노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배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배대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과 예수님과 군중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에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각가지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과 마귀들리니들 간질병자들과 중풍병자들을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자 갈릴레아 데카폴리스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유르단 건너편에서 온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영원히 사과 중풍병자들 한글자막 by 한효정